전술 연사 파이프 소총? 느낌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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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 전술 앗! 따이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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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발사속도 사정거리 명중률 이건 좋네 피해는 낮은데 지금 쓰는거 55 119 69 3.4 사정 필요없어 어 얘 상당히 좋은데? 어 야 이거 해야겠다 어 어 이거 가자 이게 더 좋네요 야 소총 피해 유료로 올리려면은 이거 찍어야되지 퍽에서 이런거 찍어야되지 어디갔냐 이런거지 추가피해 이런거지 척 올렸어야 됐는데 이딴거나 올리고 여자 사냥꾼 이딴거나 올리고 아유씨 게임 개존망했어 진짜 아유씨 더러운 일에 차 진짜 좀 정신차리고 게임했었어야 됐는데 정신 너무 놓고 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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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없어 개 아닌가봐 어 오 나이스 거대파리 분비선 필요없어 흠 이거 잠깐 잠깐만 의외로 이런게 아 무게가 없네요 예 이 당시에 저런걸로 비하그라 만들었을거 같은데 이기가 없네 야 전설 없어 그치? 어 얘 얘가 하나 떴고 어 전설 얘였어 강아지가 아니라 개가 아니라 얘가 전설이었고 설마? 어어 그치? 어 어 이제 거..거지 본능 거지 본능 살아납니다 음 거지 본능 살아나는 부분 음 테스 근데 왜이러시죠? 흠 아까 잠깐만 어 어 여기서 이제 무게를 줄이려면은 팁이 뭐였냐면은 근처 근처 웨이포인트 발견하면 첫 주둔지에 돌아가서 당장 안쓰는 물건들을 저장해놓고 다니시면 무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요 첫 주둔지 웨이포인트 아 집에 창고가 있나요? 집에 창고 있나? 일로 가야돼 내가 우리집 창고를 한번도 이용해본적이 없어서 아 아 아 작업대에다 창고를 쓰라고 여기 말하는거구나 여기 아 예 거기다 잡동산이 너 미칫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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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원펀맨! 원펀맨! 원다임! 아 이거 또 이거 됐어 마음같아서 5암만 들고싶지만 참았어 아직은 원펀맨 원펀맨 덜 됐습니다 원펀맨 대기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원펀맨 되기 위한 이제 오늘은 원펀맨 진화 방송입니다 근육만도 아니야 이제 원펀맨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 미안하다 왜 거기 있냐 어? 왜 거기 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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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저거 잡봉맹 아니냐 저거 저거 자뽕맨 아냐? 오오오 자뽕맨이야 저거 그치 오오 야이 자식아 어딜 와 존나 쎄 너 꼈지 너 꼈지 너 못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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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드 새끼 오 쎄다 쎄다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리얼 쎄다 와 지금은 근데 주먹이 힘이 너무 없어 지금은 총을 쓸 수 밖에 없어 와 이거 너무 쎈데 야 쟤 피 다는거 맞어? 걔는 죽지 않아 우와 우와 개좋아 개좋아 와 야야 은신공격 리얼 개좋네 우와 내 은신되네 은신은신 인신 데미지 두 배 들어가고 에더스쿨은 똑같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얘 올 때 죽여버리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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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피 왜이래 피 왜이래 피 왜이래 어 피 왜이래 아 진짜 이거 지금 상황 너무 좋은데 상황은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 레벨이 나하고 안 맞는다는거야 에휴 씨 방사능 하나 먹어 모르겠다 체력이 중요하지 지금 아 애매한데 아 애매한데 여기 경비대가 여길 하나 이렇게 정복을 못했어 어어 좋아좋아 일로가 일로 이쪽으로 가고 조졌네 이거 갈 수가 있을까? 저거 가만히 있어봐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지? 로제나 어어 이거 아니 목표 지점으로 어 뭐야 왜이래 어 은신하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돼? 우와 개좋네 우와 은신 개쩌네 어이 캣! 눈 아파 여기를 어떻게 가 도대체 아직 내가 다이아몬드 시티는 간게 아니었어 여기가 다이아몬드 시티가 아니야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 깜놀아 어떻게 간담 야 혹시 여기 지금 네 레벨에 오면 안되는 지역이냐? 그런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표지판만 따라가라고? 표지판이 어디있습니까? 에이텔 여기 맞네 다이아몬드 시티 어 계속 가네 어 이 여긴가봐 다이아몬드 시티 여긴데 하 표지판만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해아되나 이런 개자 요런 개자 개자식 오 미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어어 어어 하하하 씨 가만있어봐 어어 가만있어 으아악 씨 아 야 지금은 지금은 도저히 주먹 쓰면 안되겠어 어 지금은 주먹 쓰면 안 돼 어 지금은 주먹 쓰면 힘들다 지금은 주먹 안 돼 어 원포맨도 한순간에 원포맨 낸거 아니잖아? 어 연사 좋은거 써도 달라 데미지 엄청 낮아요 저거 쓰는 이유가 있어 3년 수행해야 돼? 아 여기네 이거 이걸 들고 다녀야겠다 안되겠다 어 이거 들고 가자 근데 어떻게 된게 그런것도 있어 얘가 개들이 앞에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뒤에서 나와 어 개맞고 시작했어 아니면 알살이 그냥 도망가는거 알살이 그냥 아예 리얼 다 도망가버려가지고 얘네들한테 유인을 하던지 해야겠다 뛰지마 이제부터 뛰지마 AP관리하자 여기야 여기 다이아몬드 시티 이쪽이야 여기서 개가 나왔기때매 한번 싸악 한번 살피고 아 저기네 됐어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경미대쪽으로 뛰어 경미대쪽으로 뛰어 경미대쪽으로 뛰어 아저씨 저거 저 저 괴롭혔어요 쟤네들이 괴롭혔어요 뭐야 뭐야 여보 아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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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어? 야 잠깐만 이게 아닌데 지금 어 아 나 또 갇혔네 나 또 아 아 나 또 갇혔어 갇혔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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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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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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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좋았어 억울한 명 찾았어 억울한 명 찾았어 그렇지 어 이러다가 실수로 예수면 어떡하지 생각해보니까 어딜 그렇지 헤드 맞았다 근데 이 총 되게 희한하다 에임이 가운데에 있는데 총에는 왼쪽이 있어 오른쪽에다 나무판을 덧칠해가지고 에임이 히어보여 개목걸이 필요하려나 쯧 들깨고기 야 잠깐만 얘가 우두머리 아니었냐 우두머리가 이거밖에 없어 패드야 패드 세이브하자 훈수 철탱 오 깜짝이야 아 이게 우리꺼였어 아 그럼 일로 뛰었으면은 얘가 개다 처리해줬으려나 와 터렛들 옆에 있으니까 갑자기 이런데 해킹당하니까봐 무섭네 얘를 드리지 말라는데 이건 백퍼 서브다 쌩갑니다 이런데 흥미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시트 네 자 목적지 왔어 여기야 여기 아니 다이아몬드 시트 어허 저 여자하고 말하는거 밖에 없어 보이네 이건 뭐야 일단 내려놔 얘가 메인인가보다 다이아몬드 시트 아 여기에 내부가 다이아몬드 시트야 아 들어가고 싶소 여기가 딱 왔는데 근데 쉿 놔둬 뭐, 뭐지? 너는 퀸시티에서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너는 퀸시티에서 사업자들이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뭐, 뭐래?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넉넉히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문 열게 하려고 예저, 알싸 기회하러 가야 돼 잠시만요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다이아몬드 시스템에 와아.. 문이 문이 슬라이드였어? 응 어 가자 얘는 뭐야 맥도널야 이름이? 맥도널 사장인 줄 알았네 맥도날드? 맥도날드? 아흠 죄송합니다 오 그 말이야 맥도날드? 타이란드 메이저가 언론을 닫아줬어 왜요? 너는 언론을 응원해? 왜냐? 메이저가 언론을 벗어버렸어 항상 언론에 언론을 믿었다고 아... 이 녀석에 대한 논란이 없지 좋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너는 다이아몬드시티 마테리얼처럼 보이시네. 고맙습니다. 시티의 시장이 있네. 이런 작은 곳에도 아직 정해 있네. 한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 그래. 이런 건 시비 걸지만. 너는 정말 좋은 곳이야. 그래, 가장 큰 가사는 그는 다이로. 그는 다이로. 이제... 너는 우리 도로에 대해 도착했지? 실종된 사람이 있어. 누구를 찾는 사람이야? 누구를 찾는 사람이야? 누구를 찾는 사람이야? 말해주자. 어, 이래야 얘네들이 진실을 알지. 한 년 정도였어. 나에게 다가오겠지? 응. 그는 들었어, 맥다나? 다이몬시티의 시큐리티가 이 사람에게 도와줄게 해? 여기가 이 사람에게 도와줄게 해? 여기가 이 사람에게 도와줄게 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도와줄게 해? 그는 그를 들지 마세요. 그는 우리의 시큐리티 팀이 모든 상황에 도와줄게 해. 여기가 도와줄게 해. 다이몬시티는 모든 모든 사무즈을 찾는 사람이야. 우리의 대한민국은 꼭 도와줄게 해. 조건이 다를게 해. 으흐흑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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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누가 도와줄 수 있죠? 이 여자애가 도와주나본데, 딱 보니까 엏! 아 미친 설득 실패했어!!! 아아... 아니 그거 하나 물어봤는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시키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로, McDonough. 무슨 진짜 이유는 왜 다이아몬드시키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시키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